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조샹하오. 중국말로 해야 되나? 조샹하오. 이상하게 중국사람이 된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여러분 진짜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또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설교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는 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나온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이 운해의 운해 위에 운해를 더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주님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해의 벽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 모든 교회의 가족들과 또 중국 하나로 드림 공동체의 모든 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외에도 늘 주님의 보호하심이 늘 주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을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저랑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여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혜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정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이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두 가지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도 눈이 많이 왔죠? 여기도 눈이 많이 왔는데요. 사실 지금쯤이 되면 사실 봄날에 이제 그 뭔가를 만끽해야 되는 지금 그 시즌 같은데 이상하게 한국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요. 오늘 아침에 한 4시 한국 시간으로 4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날씨가 엄청 매섭더라고요. 나오는 내내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운전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중국에 계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분들과 또 아직도 중국에서 계시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을 주님 특별히 좀 보호해 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좀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감기가 유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약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삶을 주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도 그러니까 1907년도라고 하는데 평양에 유명한 대붕이 있었죠. 그럴 때만 해도요.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두 말 없이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신뢰가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은 반대가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우리 그루시도인들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고 잠시 살펴보면 교회 안에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혹은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그루시도인들이 세상에 어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물론 그런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하겠죠.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제가 은혜가 아니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이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요. 또 우이로운 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하면서 또 그렇게 아무런 기쁨도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또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십자가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요. 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일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영원토록 자유를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은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번의 죽으심이기 때문이라고 십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에서 뭐라고 말하죠? 구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번의 죽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계에서의 죽으심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에 인해서 죽어야 되는 필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짊어주신 하나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요. 무엇보다도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영원토록 효과를 갖게 하는 죽음이었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단 번에라는 표현을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에요. 원스톱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의 속죄죄사 규례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대제 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죄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죄가 용서되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의 대제 사장들이 맨날 반복해서 매해 반복해서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것처럼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범할 때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자기 몸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효과를 갖는 그런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게 하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소 10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번에 두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와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그에게 뭐든 피 흘리는 제사의 최종적인 것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 모두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토록 저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하거나 혹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 그런 여러분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14절에서 선언하고 있죠.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운해 아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마음대로 제도 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쾌락을 쫓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도 되겠네요. 예수님이 다 제 용서함 밖에 속죄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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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y...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이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기 이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셨다는 말씀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로 말미암은 책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건세 아래 살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다. 죄의 건세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이 당해야 될 영적인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행볼로부터 자유케 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늘 죄나 짓고 죄에 억눌려서 그렇게 어둠에 살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은 치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죄 때문에 때에 따라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아주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혹은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온다거나 또 너무나 마음 상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는데 여러분이 다시 죄에 빠져서 육체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따라 살고 계속해서 육신의 욕망이나 즐거움만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부터 돌아서도록 징계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죄란다라는 걸 깨닫게 깨닫고 또 깨닫게 가르쳐 주기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 또 때로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할 때도 있어요. 이사회 59장 1절 2절에서 분명히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기가 뜨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이 부르지져도 맨날 기도해도 기도 듣지 않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너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니 응답 안 하신다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워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여전히 알면서도 또 여전히 세상을 향한 나의 육신의 욕망과 죄를 따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건세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는 감사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완전하게 구리시도의 집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굳게 믿으시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죄는요. 여전히 여전히 여러분들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어요. 이렇게 죄는 속삭이에요. 그래 알어. 알어. 그런데 지금 네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우리가 흔히 쓰는 편이죠. 네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 어제와 오늘 일도 아닌데 왜 갑자기 그렇게 변하려고 해. 왜 갑자기 그렇게 딴 사람이 되려고 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이나 해 주실 줄 아니야 라고 해서 사탄은 우리를 속삭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단하려고 하면 그런 우리를 그런 여러분들을 사탄은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단호히 단호히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은 몸을 지혜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에게 순정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어제까지 여러분이 그런 죄의 속박, 죄의 사실에서 명령하지 못하셨다면 죄를 향해서 오늘이라도 여러분 명령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여러분이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셨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죄와 함께 동거하고 사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맞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 죄와 타이버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 죄라고 하는 속임수에 여러분은 빠지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유역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이 응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요. 그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야만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을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기 위야만은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해요. 저도 알아요. 전 목사님.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잘 안 돼요. 목사님도 제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제 유혹을 이긴다는 거, 육체의 욕심을 포기한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죄의 종으로 살 때에는 그 말의 설득력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대에서 죄의 종에게서 해방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나 저에게는 더 이상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변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은요. 순순히 순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저에게서 저에게 여러분의 몸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육체의 달콤한 죄의 유혹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달콤한 육체의 욕심, 세상적인 욕심,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에 스스로 자기 삶을 낚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가보소 1장 14절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시험을 받는 것은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앙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에 욕심에 여러분이 미혹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욕심이 인퇴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하십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거 세상의 방법으로는 죄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그런데요. 가능한 것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여러분 그것이 가능해요. 다만 내가 그걸 죄로 알고 죄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아시죠 여러분. 동성애라는 말 아시죠. 동성애요. 그건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는 성령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걸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동성애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성애 해결이 돼요. 해결 못할 거 아니에요 그거. 스스로 자기 죄의 유혹에 빠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결코 다시 어둠으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해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병도 있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살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 주변에 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울한 마음 가운데로 꿀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선포해 보지도 않고 맥을 놓고 앉아있어요.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극복이 됩니다. 약 안 드셔도 돼요. 가끄만 자꾸만 이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지 않고요. 맨날 약에 의지하고 마음으로부터 마귀에게 자기 마음을 뺏겨서 버리니까 우울증에서 그런 사람들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옆에 수없이 많아요.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나약해지는 그 생각부터 사탄은 그 마음의 침투에 들어와 가지고 가끄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일 약한 고리부터 건드리는 게 사탄인데 거기서 벗어보지 못하고 나 우울증 약 먹고 있어요. 나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죽는 걸 못 봤어요. 말하고 죽는 사람 봤습니까? 죽는 사람 말하지 않고 죽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일은 여러분 그 죄에서 벗어나십시오. 나 우울증 맞는데 나 이런 우울증 때문에 막 옆에 사람들한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우울증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타입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그걸 이겨낼까 하는 것을 여러분 가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나 약해요. 나 계속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죠. 우리는 성령의 운의 아래 있지 않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운의 아래 있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운의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은 달라요. 그래서 갈라디에서 5성 16절에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내가 이뤄놓으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갈라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면 이미 마귀의 건세를 이기신 그분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죄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핑계대지 마십시다. 우리는 싸워서 얻은 영역, 괴력들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만을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지 마시고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심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을 해서 우리는 이겨내시기를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하신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애정으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해 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여러분 저에서 말을 잘못했는데 우리 옛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죄에게는 종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덧단 배처럼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이런 죄하게 살면요 평안과 생명이 아니라 늘 열심히 살면서도 불안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다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리수도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지하려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죄씨 집안 사람들이 아니라 의씨 집안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의씨 집안 사람이 된 것은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고대 시대도요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주인이 그 노예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런 이런 피값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죄에 팔려다니는 신세가 되지 않고 의씨 집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나 여러분의 의씨 집안 여러분의 성이 죄씨가 아니라 의씨가 되었다면 의씨 집안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의를 짓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도 의씨 집안 사람들은 죄의 정에서 해방된 우리들에게 의의 정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산자 같이 하나님께 들여서 그 다음은 뭘 하라고 여러분?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삶은 단순히 죄 안 지우면 되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요 죄 안 지고 살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제가 죄 안 지우면 되지 나만 죄 안 지우면 되지 하고 죄 안 지고 그냥 평안하게 편안한 대로 살고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단순히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의의를 짓는 자로 살아가기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에 서서 4장 28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거하여 선한 일을 하라.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죄를 짓고 안 살았습니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안 짓고 살아도요. 죄 안 짓고 살았어도요. 여러분이 번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 안 하고 돕지 않으면 그것 또한 여러분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의의를 짓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어짐 소극적 의미에서 최종단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의의를 짓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요. 의의를 지는 이 일에 내 삶을 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죄 안 짓는 비결이기도 해요. 우리는요. 자꾸 죄 안 짓을 생각만 해요. 근데요. 여러분. 자꾸 그 생각 반대로 의의를 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안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도박 중독에 빠졌던 사람도요.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들이 자꾸 도박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알코올 안 하려고 해보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도박하고 다시 술 마셔요. 근데요. 도박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술 냄새 펄펄 풍기면서도 의의를 짓는 일에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요. 그런 이제 냄새를 풍기면서도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요. 그러고 있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그런 냄새가 안 나요. 더 이상 카지노에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투에서도요. 최선의 방어가 뭐냐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방어하는 거래요. 신경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 중에 아기가 셋 이상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애 한 두 명, 세 명 이상 낳으면 막 막 미칠 지경이라고 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경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애 셋 키우는 사람은 절대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애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미칠 여유가 없대요. 맨날 한가게 집에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앉아가지고 재지울 생각이나 하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의리를 지어보세요. 의리를 짓는 삶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일이 바쁘다고, 몸이 아프다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도 일이 바빠도 심지어 몸이 아파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가서 은혜의 자리를 지켜보십시오. 봉사하는 일에 함께 온 에너지를 함께 쏟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의리를 지키는 자의 행동이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의리를 이룬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의리를 함께 이루어간다는 말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의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 좀 이해되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 이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의의 정으로 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게 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수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의의 정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우의의 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의 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삼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하려면 여러분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순종의 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후반절 이렇게 보세요. 혹은 죄의 정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무슨 정으로 우에 이른다 하겠지. 여러분 순종의 정으로 우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대표적인 순종의 정이 아닙니까? 예수님도요. 인류 구원을 위한 그야말로 의류를 지키기 위한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시기 전에 감남산에서 기도하면서 처음에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만 하시거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하기 싫고 그거 좀 부담스럽고 내 생각에는 아직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거 원하십니까? 오케이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의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왜? 근데 꼭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백배 천배의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뤄낼 수 있는 줄 여러분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일을 추진하려고 하면 항상 결과를 생각해요. 결과가 있겠냐 없겠냐.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회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지 인풋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아홉풋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오로는 심었어요. 아브로는 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일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결과를 만들어 내려가세요? 그러니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이거 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여권으로는 그거 할 만한 여권은 안 돼. 하고 미리 포기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날에 이른 결과를 여러분이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면 돼요.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떤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도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신양 생활을 못하겠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 교회 못 다닌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핑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지체적으로 내 마음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이 곧 그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상황과 말씀과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 순종하는 그게 의리를 잃어가는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악악을 무찌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말렉을 무찌리거든 그들의 전립함을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불태우라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사울 왕이 작은 욕심도 좀 있었겠지만 욕심만은 아니었어요. 그 전립함으로 얻은 것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나중에 제사 들을 때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얼마나 속시여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죠? 사무엘상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요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돈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고 잘못된 사울 왕의 그런 행동을 대해서 사무엘 선의자가 지속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내려고 자기만 마음대로 하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은요. 그런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것이 의리를 이루는 거라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과를 원치 않으셔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만을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말하는 그 말에 너희는 그냥 아멘으로 하다보고 따라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될 일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길로 가고 그렇게 가고자 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의의가 이루어지는 지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분별한다고 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용어로 신앙적인 용어로.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용어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말은 순종은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우리가 잘 판단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잘 섭취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는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제 욕심과 우회의 선한 일이 함께 이렇게 싸워요. 우회에 막 싸우다 보면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의의 것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항상 선한 싸움과 죄는 싸우는데 그 과정에서 선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당시로서는 진 것처럼 보일 수도 우리 눈앞에 환상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승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잘 가지시고 그런 분별력을 잘 보고 그 기준점이 항상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 이유는 그런 이제 분별에서 그런 악에서 떠나기 위함이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욕심은 여전히 옛날 그런 죄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의 힘으로 그런 습성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던 그 손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술을 마시던 그 손으로 성찬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담배 피우던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향기를 피워 올립니다. 수근수근하던 입으로 돌이켜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먼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인상 지푸리고 험악하게 생긴 얼굴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평안한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겠느냐 말이에요. 이런 일이 하루 아침에 이틀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끝없이 부지런한 기도와 말씀에 수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천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될 줄을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북한 분들한테는 저부터 세계에서 항상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의지하는 습성이 잘 없어요. 저도 보면 항상 내 인생은 내가 결정을 하고 살 때가 많고 저도 보면 결혼하기 전까지 한 36살까지는 거의 제가 혼자 많은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선택은 제 혼자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항상 제가 먼저 결정하는 그런 습관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지나고 지나고 돌이켜보면 이게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지 라고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게 내가 좋아하는 길이 같은데 가다 보면 잘못된 길이야. 그럴 때면 여러분 빨리 지혜롭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분명히 잘못된 길인 것도 알면서도 이왕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지 라고 하면 이것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무눅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죄에 얽매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힘을 주실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나로부터 떠나서 나로부터 해방이 되시고 나라는 나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달콤한 마음 그게 여러분 마음에 가득가득 넘쳐나기를 저는 늘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 교만하고 그렇게 위세당당하고 그게 그냥 그 로마를 지략표로 하던 로마라 하면 안 되겠구나. 온 그 유대 사람들 벌벌 떨게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하는 거 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예수님이 산다고요. 말을 이상하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에 순정하며 순정할 때 우리를 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428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 지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의 그리스도에 빛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둠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있습니다.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여러분 간절히 있습니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 은혜 곧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은혜 곧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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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가끔 힘들 때 저도 가끔 힘들 때 있을 거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보다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부르는데 참 이 찬양을 부르면 마치도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느낌을 받는데 여러분 주님 요 이선을 함께 여러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요 이선을 부르실 때 여러분 한번 눈을 꼭 감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을 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도 함께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요 이선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기주로 손잡고 달인도 하소서 주님 요 이선을 꼭 흔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 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 시사 손잡고 날 인도 하소서 한 번 더 갑니다 주님 요 이선을 한번 여러분 더 부르도록 할게요 한번 더 부릅니다 주님 요 이선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기주로 손잡고 달인도 하소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늘 주님 손을 꼭 잡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혼차라고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내수하시고 항상 내수하시고 내 안에 내수하시는 그런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혼차라고 말해서 웬만한 이 겹칠 때에 주님 요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 우리 시사 손잡고 나림도 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기 우리 시사 손잡고 나림도 하소서 여러분이 시험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울 줄은 참 주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비싼 십자가의 피를 알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좀 외롭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의지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오늘도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비록 내 앞뒤가 막막하고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는 매우 추워요 저는 겨울이 되면 참몸이 시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이도 하겠지만 이 겨울날도 그들은 어떻게 세계 살아가고 있을까 제가 교화소만 두 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그 이 추운 겨울날 그들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 겨울이 참 너무나도 싫어요 그러나 사계절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싫어한다고 겨울이 지나가겠습니까 다만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북한에 있는 그들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표처럼 부르심의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수임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통성고로 함께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위의 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죄의 점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도 해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저희가 결단하고 결단하여서 더는 하나님 죄의 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는 하나님 죄의 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점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올하루 살아갈 때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과 함께 동남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윽한 주님의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알찜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으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늘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로 말리암아서 이 세상을 함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게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로서 살아가게사오니 그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게사오니 주님의 죄들을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는 아직도 무슨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 땅을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주여 저 땅을 예면하지 마시옵소서 저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하나님 바꿔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푸른 계절이 저 땅에도 돌아올 수 있도록 그날이 석혀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날까지 잘 준비하여서 보금의 일꾼들로 보금의 지역들로 되게 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대부름으로 따스함으로 지난 날을 잊지 않도록 지난 날을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늘 각성하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지 않으면 우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구렁통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헌놈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문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보금적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의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 교회와 또 중국에는 공동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당신의 보혈의 피로 사신 아주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을 그 누가 대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삶을 그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야 우리 예수님 외에는 그들의 삶을 누가 보살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늘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이상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네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실 늘 우리 함께 걸어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계속 통성기도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사랑의 수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리야만 우리에게 본청과 살아오аж